한 번 더 뵙고 싶은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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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옛날에 그걸 생각났어 저기 베란다에 어떤 사람이 나왔는데 저기 앞에 어떤 여자가 계속 베란다 앞에 춤을 추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저 여자는 밤늦게 춤을 추는 일이었는데 그러니까 목을 매달았는데 아 이렇게 움직이기 소름 돋았다 와 진짜 소름 돋는다 갑자기 깜짝 놀래키지 마요 이런 거 보다가 그런 거 진짜 싫어하니까 아 진짜 누나 소름 돋는 거 아 진짜 아 나 진짜 한 명 자 이게 카드가 뭉쳐있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장 아 딜러인가요? 내가 딜러 오 목숨 대다 하트가 돈인가 봐 여기다 아 맞아요 약간 돈 같은 거예요 여기서 봤네 만약에 하트가 한 장 남았으면 사용을 못해요 그래서 천국도 다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하트는 뺏기면 안 되고 8 8 어 나가겠다 1 다시 이리로 가야 돼요? 2 그쵸? 뱅글뱅글 1 2 3 5 6 7 어 거기 있으면 간다 하트 몇 개 없어 엄청 많아요 어 그렇네 많아 쟤 많아 엄청 많네 어디요 뭐야 왜 이렇게 많아 왜 하나 들려 아 나 들려 나 왔죠? 뭐 하세요? 사람 치는 거 아니에요 사람 외친 거 아니에요 사람 외친 거 아니에요 아 진짜 3 5 와 끝났다 끝났다 이겼다 자 절대 안 될 거 같아 누나 5 5 5 아이아이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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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 1 3 3 하하하하 하하하하 야 이거 말이 되냐 내가 하트가 제일 많은데 이 말을 저희가 올려드릴까요 아니면 직접 올리실래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거 어떻게 하실래요 나는 너무 재미있잖아 이거는 말이 안 되는거 왜냐면 내가 제일 멋있었잖아 그니까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거는 말이 안 되는게 내가 제가 오라고 해서 그럼 이번에 이번에 그럼 내가 딱 봐 아 그래 이번에 해서 이번에 해서 난 딱 봐 만들게 검정색을 만들게 아 이게 대신 맞았는데래 하하하하 교명이 많이 나지 않군요 제발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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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할까 진짜 미치겠네 진짜 5해 5 5해 5 5해 5 3 으아아아 내가 오라고 했지 내가 오라고 했지 내가 오라고 했지 내가 오라고 했지 하하하하 여러분들 저는 진행자였어요 이댄셋 내가 다 알아 하하하하 아 이거 이거 진짜 이거 이 손길 죽는다 아무도 모르네 시작 시작 인디언 야 잠깐만 이거는 약했다 약했어 약했어 야 아니 어떻게 된다고 뭐가 나와 하 이게 다 예능이 아 절대 짜지 않았어 예능이 씨 절대 안 짜지 짤 수가 없어 짤 수가 없어 짤 수가 없어 아니 가만히 가만히 계속 느리게 다시 돌아갔다가 다시 돌아다니 왠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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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명심해야 해 한참 죽을 게 아니잖아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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